원장님 열혈 구독자입니다. 사실 모유된 아기를 키우고 있대요. 근데 전량이 많지 않아서 뭐 유축하면 60, 많으면 100까지도 나오는데 저녁에 유축하면 100까지도 나오고 아기 먹을 만큼 나오지 않아서 모유를 그냥 같이처럼 먹이고 있대요. 분유는 3시간 더 120을 먹는데 1시간 반만 돼도 배고프다고 하고 수육쿠션 위에 올라서 전날 물면 먹는 것만으로 잠에 빠져들고 1시간 전에 분유를 먹었더라도 잠이 없으면 계속 입을 쭉쭉거리고 젖을 찾는 것 같아요. 전멸잠이 된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고 근데 일주일에 500g씩 살이 찌면서 지금 생후 한달차에 3.5kg에 태어났는데 45일차에 5.7kg가 넘는데요. 그래요? 슈퍼무량하군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우리 딸이면 어떡하지? 네, 네. 자, 우리 계산 먼저 해볼게요. 네, 5,700-3,500 나누기 45일차 네, 아기 지금 주당 342g씩 컸는데 네, 342g씩 컸어요. 500g씩 큰 적이 한 번 있나 봐요. 그렇죠? 네, 근데 자, 432g씩 크면 엄마, 우리 100일 때 아기가 몇 kg 될까요? 우리 100일까지가 총 14주에요. 14주. 곱하기 14를 하면은 4.78kg에요. 4.78. 그러면 4.7kg이라고 보고 우리 아기가 3.5kg에 태어났으니까 몇 kg인지 아세요? 8.2kg에요. 너무 많이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가 전량이 부족하다고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분유를 과식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애기가 입을 달싹거린다고 해서 다 배고프다고 보시면 안 되고 졸릴 때도 입을 달싹거리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이런 얘기를 참 해드리기가 이제 엄마들한테 참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분유 수여하는 엄마들이 이걸 보고 속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특히 50일 길게는 한 100일까지는 엄마의 젖을 빠는게 되게 중요해요. 본능적으로 부드러운 유도를 막 빠는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많이 빨아요. 오래 빨고 자주 빨고 자주 찾아요. 그게 아이들의 본능을 굉장히 안정시켜줘요. 빠는 욕구를 안정시켜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거든요. 이제 젖병을 먹으면 후루룩 먹어거든요. 그죠? 금방 먹어요. 그리고 젖병은 먹는게 다 되면 더이상 빨 수 없죠. 아이가 선택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젖은 살살살 빨면서 자기가 즐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제가 이 얘기를 참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는 우리 분유 수여하는 엄마들이 너무 속상하실까봐 근데 엄마들 우리는 또 놀이계적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엄마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책하는 생각은 이 영상을 보면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엄마들 자책하지 말고 제가 맨날 얘기해요. 엄마들한테 육아는 뜬금없는 자식감으로 하는 거야. 어 나 애 너무 잘 키워. 이러면서 하는 거야. 알았죠? 그렇게 해도 내가 힘든데 왜냐 자책하면 애기를 어떻게 키워. 그죠? 제가 정말 친정 언니 같은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육아는 뜬금없는 자신감을 하는 거예요. 모유가 부족해? 아 나 모유가 너무 많아. 막 이러면서 아 나 모유가 철철 너무 흘러 이러면서 애를 젖을 먹이잖아요. 그럼 진짜 모유가 많아진다니까. 믿어보세요. 진짜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애기가 주당 200에서 300g만 크면 되기 때문에 지금 과식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고 애기가 젖을 빨고 싶어 할 때 엄마 실컷 빨려보세요. 엄마는 이미 젖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금방 마무리할 수 있고 아기가 자주 물리는 것을 좀 엄마 견뎌주시면 아기가 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젖병으로 다 먹고 빠는 효과가 해소가 안될 거예요. 빠는 효과가 해소가 안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계속 저는 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젖을 물면 편안하니까 그냥 자버리는 거죠. 배는 부르고요. 그럼 유두가 빠지면 또 빠는 효과가 생기니까 또 엄마 젖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럴 땐 엄마 너무 힘들면 적당히 빨려줬다가 공간 젖을 바꿔주시면 돼요. 아셨죠? 제가 주말 지나고 너무 피곤한 관계로 좋지않는 목소리로 좋지않는 목소리로 동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 정신차림 목소리로 돌아올 거예요. 매일 아침 목소리가 이래요. 엄마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새로운 어려운 시작인데 우리 아빠들 출근하고 독박휴가 시작하시는 기억만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엄마들의 마음에 가득하길 바라고요. 우리 아가들 오늘도 건강하게 크렴 감사합니다.